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철이 없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 말 하나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와 함께 보낸 내용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보도로 접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중근 교수한테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김건희 여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근 교수는 좋은 글도 많이 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의당 소속된 분이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해법을 원한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진중근 교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중근 교수가 정치적 색깔이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해가지고 또 이제 진중근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친분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대화록 같은 걸 공개를 안 했으면 좋을 건데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푼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김건희 여사께서 팔푼니도 아마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겁니다 57분 정도 영부인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다 녹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바보 짓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대선에서 공개됐던 서울방송 실제로 우리는 좌파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한 번도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좌파건 우파건 간에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총선과 같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진중근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언을 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물론 세상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뭐 그냥 성행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보낸 메시지 정도는 이해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진심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57분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 좀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양반이 8푼이도 안 한 짓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녹취가 녹화 녹취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는 그냥 조용하게 녹음을 바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녹취록을 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사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미운 틀이 박힌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난 총선 직후에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직 검찰총장 시절에도 진중근 교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녹취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내용은 다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된 거니까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자파와 장장 57분상 통화에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는 얼치기 자파는 아니죠 제대로 된 자파니까 그러니까 뭐 천상 김건희 여사가 서울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실은 우리 부부는 다 좌판대요 보수한테 이러면 약간 뭐 그냥 그렇게 조금 체면을 보여야 되니까 그게 뭐 사실이라는 것으로 입증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저랑 접촉한 게 죄라면은 그 죄는 김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겁니다 얼마나 모멸적인 표현입니까 이런 것을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철딱쓰니가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이런 나이가 여러분들 51 정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 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 부인인데 외부 사람하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게 되면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 다 기록으로 다 남겠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가 한 번에 그렇게 혼이 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신 하나 된 사람한테 뭡니까 하지 말라 해가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그 짧은 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정치적인 그런 칼날 위에 쓰이는 사람들 항상 공격의 빌미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나이 먹어도 아이와 진배가 없다는 옛날 어른 이야기가 그대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본인이 들으면 좀 불쾌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실수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고 그냥 젊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진중근 교수한테 전화를 한 것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잘 복귀를 해놨네요 서울의 소리와 7시간 통화 백을 받은 최재영씨와 수시로 주고받은 문자 이게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간 남자하고 왜 여러분들 문자를 주고받나 이야기죠 평범한 시민이라 부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당장 요절을 내죠 진중근과 국정론이 한당문에 대한 사과예부 국정론이 다른 장관관도 통화가 잤다는 소문까지 통합해보면 한마디로 팔푼인 거죠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윤석열 무리의 섭정이라도 하듯 국정을 자지우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밑에 저 이야기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김건희 여사도 참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사인에 불과한 진중근 씨와 통화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사모하신 분들은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방송에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동안은 다 이해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 젊으니까 다 여러분들 좀 외향성이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다 듣고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정치적 결의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김건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마시가 안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진중근하고 정화통화를 왜 합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곱이 풀린 망아지 마냥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문제거리를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집사람이라 해가지고 신랑이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통제를 해야 하는 거죠 신랑이 따라다니면서 문자랑까지 감시를 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시끄럽게 해가지고 서울에 방송 때도 얼마나 타격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원래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죠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외관 남자하고 57분이면 뭘 떠듭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좀 가려야 될 것 숨겨야 될 것은 가슴에 품을 수도 있어야 되지 그냥 전화로 57분 진중근 교수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해서 아마 그게 또 여러분들 57분이 풀 녹음이 공개가 되게 되면 세상이 벌컥 뒤집어 질 겁니다 여기 민경욱 전 의문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지랖은 어마어마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부수 우파의 비위라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좌파끼리 노시는데 우파 나부랭이가 주제 넘게 도와드리려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이건 뭐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선명한 좌파냐를 놓고 싸우는 좌파진행의 전면적 내정 같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계산이 안 되니까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제 논평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번 건은 용서가 제가 안 돼요 총선정국에서 여러분들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저는 진중근 교수 한 게 저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8푼이라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